하이브 지난 2022년 3월 30일 대비 약 마이너스 18.74%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1월 17일 42만 1,5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8일 22만 9,5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6월 29일 48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8월 27일 9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하이브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3.50%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6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47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9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3월 30일 가장 많은 7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4월 11일 가장 많은 5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8.49%에서 약 15.1%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2월 2일 약 17.76% 최저 지분율은 2021년 4월 30일 약 8.49%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원이며 2016년 352억 대비 약 3,465.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902억 원으로 2016년 103억 대비 약 1,732.8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5.15%입니다. 순이익은 약 1,408억 원으로 2016년 90억 대비 약 1,463.33%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1.21%입니다. 하이브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73.85배이며 지난 2020년 65.47배에 비해 약 12.8%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6배이며 지난 2020년 4.7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4.21%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2.98% ROE는 4.88%입니다.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10조 4,30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44위, 코스피 종목 기준 43위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2,559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85위, 코스피 종목 기준 252위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902억 4,76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64위, 코스피 종목 기준 152위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1,408억 3,46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8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64위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하이브에 대해 9회의 매수, 1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IBK 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50만 원을 제시하였고 현대차 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3만 9천 5백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9만 6천 5백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34만 3천 5백 원에서 44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3만 6천 5백 원에서 25만 1천 5백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4회의 중립, 29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하이브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9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